나 유아하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갑실 대표 갑실 앉아 앉아 일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는데 왜 본인은 안 좋습니까? 저는 이제 나눔이 부족한 친구군 한 번에 이제 나눔 잘못했습니까? 안했습니까?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서 잠시 동안 그렇게 서 있을게요 자 이번 활동 추억 자 호라이더 치킨다 양념치킨 뭐가 좋아요? 호라이더죠 저는 바삭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입맛이 비슷해가지고 어렸을 때 추억이 있나요?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그때를 기억한다고요? 그때 그 조명이 되게 밝았어요 이걸 위해서 둘 다 먹으니까 너너너들 아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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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